지난 20여 년 사이 인구 78%가 줄어든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시 승주읍인데요. 순천시는 사람의 온기가 꺼져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승주읍 일대를 바이오산업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인데 국도비 64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순천시와 통합한 승주군. 당시만 해도 11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지만 20여 년이 지나면서 인구 78%가 감소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마을은 폐가와 나대지로 방치된 상황. 심지어 옛 승주군청도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활용방안이 시급했습니다. 순천시는 승주읍 주민들과 함께 전남형 균형발전 300사업 공모에 도전했습니다. 인구 소멸지역에 300억 원을 투자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사업인데 순천시는 승주읍을 바이오산업특화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바이오지식산업센터까지 64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은 단순히 승주읍만 아니고 농촌지역이 새롭게 새롭게 발전해가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주읍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60.3세. 순천시는 고령화되고 있는 승주읍 주민들의 고정소득원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생물전환 사업에 주목했습니다. 주민들이 가꾼 농산물을 수확하고 사포닌이라는 유전자를 증폭시켜 제조와 유통까지 전담하는 사업인데 고령의 주민들이 적은 노동력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최초의 생물전환 GMP시설과 지역특화농공단지, 제품생산시설 모두 옛 승주군청과 그 주변 지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7년 공장이 가동되면 700여 개의 새 일자리가 조성되고 415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 스마트 기업들이 입주해야 되고 특히 그린바이오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들이 이쪽에 와서 공장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득 창출하는 그런 특화단지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시는 이미 농산물의 유전자 배양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이번 스마트 생물전환 사업이 안정화되는 대로 승주뿐만 아니라 전남 모든 지역에 사업을 확대 보급해서 전남형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보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 헬로티비 ез